제이보이. 다 들었어. 다 들었어. 윈터 손 들었어, 윈터. 다 들었어, 다 들었어. 우리 선배들이 기회를 줄 수 있나요, 윈터에게? 왜 남아있는 사람 앉아있어, 빨리. 윈터 일어나세요. 뭘 들었습니까? ㅇ, 디귿, 트리닝 꾸겨 입고 방구석부터 넣어 있는 곳까지. 박수예요. 근데 아니, 방구석을 잘 잡으셨는데. 아니구나. 한 작가님. 한 작가 뭐가 문제야. 내 의견 아니다, 절대. 한 작가 왜 그래? 한 작가 분위기 좋은데 왜 그런지. 이 사람은 주도권 잡은 거 가지고. 한 작가 진짜 아니고. 윈터는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꿈결에 꼬박했어. 시작된다. 다들 무시했지만 저는 이거 제대로 들었는데. 그랬는데 정답은 꼭 껴있고 방구석. 저는 분명히 꾸겨일 거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들어보니 꾸겨였고. 아니 근데 꾸겨였어. 모음이 오였어요. 윈터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야 진짜로. 정답적으로 일단 멋있게. 사실 한해가 우리 단체 채팅방에서 얘기했었잖아. 김웅이 며칠 전에 생일이었으니까. 이번 주 녹화는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 그게 자기 생일 선물이라고. 김웅이 생일 선물을 제가 방송을 이끌어주기로 했거든요. 그렇게 얘기하자마자 톡방 다 나왔어요. 아무도 대답을 하지. 한해 형이 꿈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지. 나 맞추면 영웅 시켜주나? 그렇지. 한해로. 맞추면 겨울까지 뭐라 그럴 게 없어요. 이 똥까지는 안 할게, 이 똥까지는. 한해를 위해서 분장 없이 그냥. 오케이. 난 꾸겨였는데. 형이 정말 그렇게 확실하다면 내가 양보해줄 의향은 있어. 꾸겨있고가 그렇게 듣기도 들었는데 말도 다 맞아. 그냥 가 형. 이럴 때 또 한해가 큰일 할 때가 있잖아. 들었으면 가. 이 영광을 그리고 키에게 돌리면 되잖아. 아 그래 그래. 생일 축하한다 여러분. 생일 축하한다. 갑니다. 불러주세요. 티역 디귿 로고 인티 기타 가말 풍사. 이응 디귿 줄인 잉꼬 껴 입고 방구 써. 붙어 넣어 있는 곳까지 머스플릭 한두 번. 느낌 어때요? 좋습니다. 좋아요.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들어 봅니다. 과연 한해는 키에게 큰 선물을 해 줄 수 있을지. 아이고, 께 올 거야. 보여주세요. 가자, 가자. 정답, 정답. 꼭 껴 제발. 정답이야, 정답. 어? 갑니다, 갑니다. 2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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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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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t. 모두 Help. 진짜 막 껴 입고 간다